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그런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이 발생했는데 윤 대통령은 왜 침묵할까? 2018년 지방선거에서 울산광역시 시장후보로 출마해 가지고 가장 큰 부정선거의 피해를 본 김기현 당대표는 왜 침묵할까? 그 사람들 꾸린 게 있으니까 여러분 침묵 안 하겠습니까? 생각보다 조작의 뿌리가 아주 깊습니다. 어제 일요일 날 여러분 방송을 했지만 이 내용이 너무나 여러분들 시사적이기 때문에 한번 간단하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총선에는 정당 차원의 조직적인 부정선거는 없었습니다. 정당 차원의 조직적인 부정선거는 없었는데 그런데 제야 전문가가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조사하면서 특이사항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특이사항이란 것은 저명한 사람들한테서 표를 훔치거나 이런 일들이 발각이 된 겁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까 정당 차원의 부정선거를 한 경우는 2016년은 없는데 대한민국에서 선관이 내에 압력하는 부정선거 세력들하고 유기적이고 긴밀한 여러분들 협력관계를 행성하고 있는 노외한 정치인 그룹들이나 세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부탁 조작을 할 수 있는 자들에게 혹은 뭐죠 협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2016년 총선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는 않는데 야 이거는 진짜 이상하다. 이게 그러니까 2017년부터 정당 차원의 조직적인 선거 부정이 일어났지만 2016년에도 이미 선거를 부정에 조작할 수 있는 노하우나 기술이 이미 선관위 내 특정 세력들이 다 소유하고 있었구나.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게 여러분들이 2016년에 김진태 현재 강원지사 강원지사 여러분들 차익값 그래프입니다.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가지고 차익값을 구해봤는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김진태가 여러분들 국외 부자자 투표가 마이너스 23 동면이 관내 사전 투표 여러분들 차익값이 마이너스 13 이런 숫자는 나올 수가 없거든요. 마이너스 17 이게 표가 빼앗기는 측이 김진태인 겁니다. 동네면에 마이너스 16 서면에 마이너스 14 사북면에 마이너스 10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김진태의 새누리당 후보가 2016년 총선에서 표를 도독질 당하는 대상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옆에 표를 훔치는 사람이 더불당의 허영위원입니다. 허영 씨입니다. 이분은 2016년에 총선에서 패배했지만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사전투표 조작을 가지고 김진태 후보를 꺾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연수가 오래된 그런 정치인 같습니다. 플러스 12 플러스 10밥 차익값입니다. 동네면 플러스 15 이런 것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선거 부정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기초자료이자 기본자료는 차익값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을 후보별로 이름들 이렇게 그려보게 되면 바로 직관적으로 이 선거가 부정선거였는지 정상선거였는지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그래프만 딱 보면 이런 뭐가 나오는 거 아니까 여기서 새누리당의 김진태 후보가 표를 조직적으로 도독질 당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게 2016년 총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뭘 알 수 있는 거 아니까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더불당이 주도해 가지고 선관위의 협력을 얻어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이 시행되기 이전에 2016년도에도 짬짬이 특정인의 정치판에서 오래 여러분들 굴러먹은 노예한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특정인을 당선시키거나 낙선시키는데 선관위의 부정선거 세력하고 여러분들 관련이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여러분들 데이터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데이터는 만들어진 겁니다. 2016년 춘천시 철원군 양구군의 여러분들 출마했던 김진태와 허영의 대결은 선관위가 발표한 득표수는 다 조작된 겁니다. 2016년 총선입니다. 2017년 대선 전에. 그래서 여러분들 제야 전문가가 분석을 해보니까 15%를 여러분들 도독질한 겁니다. 누구한테서 김진태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15당을 훔쳐 가지고 더불당이 허영한 게 밀어준 겁니다. 당시에 여러분들 김진태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가 13,473표입니다. 이걸 김진태 후보가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2016년에 본인 표가가 도독질 당했다는 것을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겠죠. 2076표를 김진태 후보한테 훔쳐 가지고 허영 후보한테 2017, 76표를 더해 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런 표를 훔치는 사람이 더불당뿐만 아니고 다른 당도 있는 겁니다. 다른 당도. 그러니까 이 선거 부정이 굉장히 뭐죠 많이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게 되면 1번 2번 3번이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가지고 계산을 한 건데 여러분 이거 보시게 되면 이 자료가 나오지 않습니까 2016년 총선에서는 김진태가 6만 6천 9표를 얻고 허영이 6만 172표를 얻었다. 한 6천 표 차이로 김진태가 15%의 조작값을 적용해서 표를 훈 도독질 당핸드 블록하고 승리했다. 그렇지만 조작값 15%를 가지고 모두 다 여러분들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후보별 득표수를 복원한 상태에서 구해보니까 실제로는 김진태가 9,988표 차이로 1만 표 차이로 승리한 것을 6천 표 차이로 승리한 것으로 남조선 선관위가 여러분들 축소 왜곡해서 발표한 것 다소 의외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2016년 총선에서는 선거 부정이 없었다 이렇게 봅니다. 선거 부정은 2017년 대선부터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특정 정당에서 주도가 됐다 이렇게 보는데 2016년 선거 데이터를 계속해서 추적하다 보면 보편적인 현상은 아닌데 일부 여러분 선거구에서는 조직적으로 여러분들 득표수를 이동시킨 그런 정거물이 확보가 되고 그 가운데 김진태 후보가 출마했던 2016년 총선 춘천시 사례에서 바로 발견된 겁니다. 김진태 후보가 표를 빼앗기는 대상이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런 것은 규칙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대로 다 발각이 되는 겁니다. 발각이 안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문제는 참 이렇게 뿌리가 깊은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데 현재 사전투표 제도를 가지고 2024년 총선을 실시하게 되면 그냥 제가 예상했던 것처럼 더블당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사전투표를 7.5% 정도 부풀리게 되면 329만 표를 뿌릴 수가 있습니다. 자기 후보한테 가짜 사전투표 제도 확보해 가지고 그러면 국힘은 대표하는 겁니다. 더 이상 한국인들은 이제 기회가 없을 겁니다. 참정권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가. 그러니까 참 여러분 심각한 사안인데 이거를 대통령께서 또 입을 다무시고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윤 대통령이 무슨 생각으로 이 문제를 깔아뭉개인지는 모르겠어요. 결국은 여러분 이 문제를 깔아뭉긴다는 이야기는 대통령이 침묵하고 방조하고 여러분들 한다는 것은 본인이 공범위 관한 협력자라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이런 것을 여러분들 다룰 수 없는 이유가 뭐 짐작은 되죠. 당대표 경선이나 대선 후보 경선에서 뭔가 선관위 쪽의 협조를 얻었을 것 같다 이렇게 사람들이 의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국민 전체가 참정권을 박탈당해 가지고 특정 정당이 주도하는 거의 여러분들 장기 집권 1당 지배체제가 완성단계 들어갔는데 그걸 대통령이 그냥 모른 척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도 그렇고 대통령으로서도 자격이 전혀 없는 거죠. 자격이 뭐 거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시간을 두고 앞으로 뭡니까 국민들이 제안권을 발동하면 될 겁니다. 이렇게 하지만 천만입니다. 그냥 2024년 총선에서 대표를 하게 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오늘 제가 방송 시작하면서 하마스가 결국은 가자지역의 이런 팔레스타인을 위해서 선택된 그런 정치 집단이지 않습니까 초강경 세력들이. 그걸 선택했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이름 가자지역과 초토화가 지금 돼버린 거 아닙니까. 뭐 남을 원망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정치 세력을 여러분 선택했고 그 정치 세력이 무장 여러분들 세력이었고 그 세력들이 퇴를 통해서 천명 이상 정도의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여러분들 전쟁 상태를 선포하고 그냥 전쟁 상태에 돌입된 거고 이스라엘 여러분들 가자지역의 분들 가운데 억울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러나 뭐 지금 대한민국은 돌아가는 꼬라지가 정치 세력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이런 국민들이 박탈당한 그런 상태가 지금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들 얼마나 정치 보복이 심하겠습니까. 제가 문정권에서 한 번 말씀드렸을 건데 어떤 회사의 이런 비상근 직책을 여러분들 갖고 있었는데 그때 여러분들 계속 찾아와 그만두게 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정치적 보복이거든요. 그게 이런 그런 조그만 자리도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이런 반대되는 목소리를 내겠습니까. 완전히 그냥 압제하에서 신음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압제하에서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너무나 절박하게 생각하고 또 참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분들이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로 무관심하기 때문에 아시지 않습니까. 인생이든 사업이든 투자든 간에 선택하고 책임을 지는 겁니까. 다만 저는 선택하는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오늘 그래도 긍정적인 경우는 충남도 의회의원들이 나서 가지고 사전투표제도를 개선해야 되고 선거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서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을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송을 완전히 접기 전에 광고를 하나 드리면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선거부정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 가지고 가장 여러분들 심층적으로 분석한 도독놈들 1권부터 5권이 대한민국 부정선거에 거의 이런 백서와 비슷하게 이런 책이 나와도 가처분 신청회가 빨간 정지 이런 건 못 시키지 않습니까.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를 해부하고 나라를 구하기 위한 이런 노력들이 좀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주변에 이 책이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도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은 굉장히 쉽게 쓰여져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달 전부터 공병호 tv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알리기 시작한 책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제가 이 책을 소개할 때는 아주 좋은 책이 아니면 소개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이 책을 읽고 여러분께서 책을 낸 킹덤 북서에 전화를 해 가지고 공병호 tv를 통해서 좋은 책을 선택받아서 너무나 유익하게 읽었다고 이렇게 감사의 말을 전하시는 분들이 꽤 계신다고 이렇게 출판사 사장님이 굉장히 고마워하시는데 여러분께서는 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일 또 새로운 콘텐츠를 갖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